저의 성대역이 되어주세요 귀한 소금을 아끼 먹힐 수 없구나 아뇨 아뇨 애연아 애연아 처음 먹는 맛이다 계속 먹는다? 해맑게 진구보는 진구는 또 계속 먹는다 계속 먹는 거예요 진구씨 먹어 계속 해맑게 웃어야 돼요 해맑게 웃으면서 결국엔 이거였어 양손에 밥을 다 들고 양손에 밥을 다 들고 하나 더 드시옵소서 그렇지 연기의 완성은 애드립이다 그렇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맛있다고 소금이라고 크게 외치고 소금 좋습니다 아뇨 고마워 좋습니다 아뇨 male Se쿵 성